그런것이 아니에요 자, 지금 이 문도 내가 열었지만 닫을 수가 없죠 손이 이상해서 얼마짜리 게임인가? 이거 무료예요 ITCH 라는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이게 끝인가? 귀신 나올 때 아예 게임 창을 닫아보라고? 아, 오케이 좋아 그럼 retry 레벨을 누르지 않고 아, 그러니까 게임 자체를 끄라는게 아니라 아까 떴던 창을 그냥 닫아보라 이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좋은 생각인데 아, 이거 진행할때도 뭘 써야되겠다 어 이 게임을 아예 끄라고? 게임, 게임을 끄면 진행이 돼? 알았어요 한번 꺼볼게요 와, 그리고 다시 들어가? 아, 나 이 게임 살짝 무서워졌어 아, 나 이렇게 프로그래밍으로 프로그래밍 만져서 하는 게임은 되게 무서워해요 기분 나쁘고 뭐야, 이거 미쳤어 야, 쉬프트 어, 이거 문 열리는구나 아니, 아니, 달리는구나 이거 뭐야, 밑.. 스태미나도 있어 심지어 그러니까 저걸 찍고 바로 끄라 이거지 그러니까요 난 아임스케일도 이런 이유 씨, 별로 안좋아하는데 끔 껐는데? 다, 다, 다시 실행해봐? 귀신 나오기 전에 꺼보라며 그래서 껐어 근데 뭐 별로 달라진거 없는거 같은데 야, 이번엔 아예 문이 닫혀있잖아 완전 처음으로 플레이하는거 같은데? 아이씨, 그럼 거기까지 스킵 자, 여차저차해서 2회차에다가 카메라까지 다 입주 하고 안으로 들어와서 카메라를 찍고 귀신이 튀어나오고 나 덮칠 때 게임을 끄라 이거지 나와 헬로어 너무 빨리 끈거 같애, 내 생각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얼굴이 딱 튀어나오고 따르르르르르 할 때 꺼야될거 같은데 쓰읍 음 그런거 같다 너무, 너무 빨리 꺼나봐 이번에도 다시 스킵 자, 다시 녹화 하고 2회차 화장실 자, 궁금한 점이 하나 여기에 이제 카메라를 찍잖아, 그럼 클로즈아웃이 뜨는데 이 반대편에도 뭐가 쓰여있거든요 20K 탈출해라 문 안 닫히고 자, 껐어 정말 정말 완벽한 순간에 껐어요 그리고 다시 실행해? 바뀐거 없잖아 아 아, 진짜 다시 스킵 자, 다시 왔어 지금 몇 번째 반복 플레이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봤을 때 이스케이프 떴었잖아요 그 이스케이프가 여기 키보드에 ESC예요 ESC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ESC를 누르면 될 거예요 아마 귀신이 튀어나왔는데 자 자 네, 바로 ESC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바탕화면이 나오네요 바탕화면이 나왔는데 아까와 다르게 바탕화면은 검은색이고 여기에 빠른 실행으로 돼있는 거 다 전부 다 모노 게임이고 바탕화면에도 모노가 딸랑 하나 있네요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나를 찾아봐 오 쉐이 이거 찍으면서 가야돼요? 너무한데? 아, 나 싫어 이런 게임 진짜 아, 붉음도 무섭고 아, 붉은 사자씨 잘자요 아, 그러지마아 아아 아, 조금씩 찍으면서 조금씩 앞으로 갈게 조금씩 조금씩 아, 나 헤드폰 벗 벗고 할래! 나 무서워 어어? 길이 두 갈래로 나뉘네? 오른쪽으로 먼저 가볼께요 자아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요 오른쪽으로 먼저 가볼께요 오른쪽 야! 저거 뭐야! 저거 뭐여! 나한테 뛰어오는거 아니지? 저거 그냥 저기서 둠칫둠칫하고 있는거죠 뭔가 있는데? 어, 가까이 가볼께요 아, 이게 반짝반짝거리는게 게임이 깨져가지고 나오는 효과가 아니라 진짜 게임 자체가 원래 이런거구나 아, 또 새로운 클럽댄스 추고있네 저쪽에서 아, 미치겠네 어디까지 가야돼? 빠르게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찍, 찍으면서 달려가볼께요 아아아아! 코앞인데 코앞인데 저거 뭐야! 아아!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에? 으아악! 어? 사라졌어 계속, 계속 앞으로 갑니다 계속 앞으로 가요 여기가 어디야? 아, 쟤를 계속 따라가야되나봐 쟤가 나를 덮치는 그런게 아니라 아닌가? 어? 일단 계속 앞으로 가볼게요 오른쪽으로 계속 좀 더 깊숙이 안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카메라가 안터지고 난리요 이번엔 찍어도 아무것도 안보이네 아, 왜 안찍는거야 카메라를 야, 쟤가 있는 방향으로 가야되나봐 이게 달리면은 카메라 안찍네 아니, 카메라 좀 찍으라고 아이 카메라 가끔씩 안터져 저 귀신 따라서 가, 가야돼 귀신 따라서 어, 저기 빛이 보여요 변기다 변기인데? 네 일단 창가에 빛이 많이 나오니까 창가 따라서 가볼게요 공격 시간은 안터죠 고정 안터리로 창가인이 안보여 쪽지 안터리로 안터리로 irts 아! 왜 또 뭐하! 아! 왜 또 뭐하! 아 이거 끝이야? 아... 저 귀신이 바이러스 귀신이네.. 아... 아... 아 저렇게 깜짝... 깜짝 놀라는 것보다 전 소리가 진짜 무섭다... 그 막 까가가가... 반복적인 음이 크게 나는 거 있잖아요... 컴퓨터 고장 났을 때 나는 소리... 아 무서워... 아 정말 무서운 게임이었어... 표현하는 방식도 좀... 되게 특이했고... 근데 그걸 우리가 못 알아내서 좀 답답하긴 했지... 아휴... 풀버전 보고 싶으면은... 그린라이트에서 투표하래요... 네... 재밌는 공포 게임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대.. 진짜 대박 무서웠어... 아... 아후... 후유증...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청렴...